옛날 어린이들은 호환, 마마, 전쟁 등이 가장 무서운 재앙이었으나 현대의 어린이들은 무분별한 불량 불법 비디오를 시청함으로써 비행 청소년이 되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우수한 영상 매체인 비디오를 바르게 선택 활용하여 맑고 고운 심성을 가꾸도록 우리 모두가 바른 길잡이가 되어야 합니다 한편의 비디오, 사람의 미래를 바꾸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우유는 마주소바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재료 준비가 아주 쉽고 짧은 시간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쉽게 따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마주소바를 재료 준비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반장을 1테이블스푼 넣고 테이블스푼 스푼 카운데를 1테이블스푼 조금만 되게 넣고 취향껏 넣고 잘 섞고 또 취향에 따라 물소스를 추가해도 되고 두반장을 넣으셔도 되고 또는 장这里 실시간에 따라 solving 동작은 다음 시간에 따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개의 장관이 5개의 장관이 8개의 장관이 4개의 장관이 10개의 장관이 10개의 장관이 11개의 장관이 손질을 넣어줘야합니다. 조립을 넣어줘야 합니다. 마네탕을 넣어줘야 합니다. 작은 항구증을 넣어줘야 합니다. 연고이스크림을 넣어줘야 합니다.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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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추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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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마, 멸치 이런거 넣으셔도 되고 저는 지금 굉장히 바쁜 상황이 있기 때문에 빨리 주고 나가야 돼서 안 넣습니다 기름 1테이블스푼 부ußen 설탕 가시 깨끗 고춧가루 고춧가루 충분히 고춧가루가 끓일 수 있어야 될까 시간이 지도한 고춧가루 간장 이렇게 열심히 갈아서 갈수록 없이 분말을 만들었죠. 이 새끼 아무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사동으로 나와.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 ... ... ... ... ... 아 드레스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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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스케줄이 또 있어가지고 거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맛있게 드세요.